문화야 문화 문화 대통령이 맞네요 유명진 씨가 또 안 쳤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좀 약간 보여주셔가지고 단체로 발음을 꾹음을 좀 추면서 어떻게 두죠 어떻게 하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였었으니까 또 자려면 나갔기 때문에 일단 손 구분 동작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른손에 오른발 오른손에 오른발 갔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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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천천히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일단 시시시작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갈 길을 찾아요 더 행복한 더 행복한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더 행복한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우리에게 더 행복하게 됐는거에요 100분톤은 어떻게 진행이 됐겠어요 의견 대립되는 분들 나오잖아요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만약에 패널들끼리 싸우면 너무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노래들 90년대에는 앵글이 이렇게 안 잡았어요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빠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빠지고 이게 90년대거든 들어갔다 돌려야 돼 그렇지 이거 누가 하실래요? 우리 감독님들이 아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온통 크로워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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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진짜 새들이 많다 저기도 있어요 이야 진짜 생태 보전 끝이다 여기 시원스레 맘의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갈 길을 찾아요 맘부터 행복한 미래가 있어 우리에게 옛날 가요 프로 그렇지 우리에게